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 강좌에서는요 프린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쭉 훑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린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프린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프린터의 노즐 체크하고 헤드 정렬 이라는 항목입니다. 복잡한 건 아니구요. 프린터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간단히 프린터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나온 결과를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청소를 하거나 혹은 헤드 정렬을 하거나 그 후 완벽한 조건이 됐다라고 준비가 됐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본격적으로 프린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써 노즐 체크와 그 다음에 노즐 청소 그리고 헤드 정렬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프린터에 있는 메뉴를 이용해서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두번째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컨트롤해서 결과를 볼 수도 있구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동으로 하나하나 자기가 원하는 테스트 프린트를 해보고 상태를 보고 점검하고 그걸 또 수정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물론 가장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은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혹은 프린터의 옵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번째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지금 현재 맥앤톳이구요. 이 맥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서 노즐 청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는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열구요. 그 다음에 프린터 및 스캐너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잉크제 프린터를 선택하구요. 그리고 옵션 및 소모품이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해서 이 프린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유틸리티를 누르시구요. 여기 보면 프린터 유틸리티 열기, 그 다음에 테스트 페이지 프린트, 프린트 헤드 청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 누르면 바로 청소가 진행되구요. 유틸리티를 한번 열어서 다른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프린터 유틸리티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프린터를 구매해서 드라이버를 깔게 되면 깔리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해서 프린터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뭐 많은 것들 여기 보면 4가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첫번째는 스테이터스 모니터라고 해서 지금 잉크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구요. 그 다음에 노즐 검사가 있구요. 그리고 헤드 청소가 있구요. 그리고 헤드 정렬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즐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를 하기 전에 이게 청소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상태를 보기 위해서 노즐 검사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안내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종이를 집어넣고 프린팅을 해서 그 프린팅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고 노즐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종이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때 어떤 종이를 넣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번째로는 물론 계속 사용하시는 종이 뭐 사진을 뽑을 거면 포토 용지라든지 그런거 사용하면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용지 자체가 잉크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들은 대부분 비싸죠. 그래서 굳이 그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A4G를 사용하셔서 그냥 일반적인 복사용지죠. 조금 표면이 매끄러운 고급 종이를 사용하시면 더 좋구요. 그렇게 해서 뽑아서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보도록 한번 하죠.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복사용지 문서용 페이퍼를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쇄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프린터가 인쇄를 위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얘가 먼저 그 오랜 장시간 동안 출력을 안 하고 있거나 노즐 체크를 안 했으면 때에 따라서 먼저 지 스스로 청소하고 출력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프린터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서 바로 프린팅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종이 간장 나오구요. 프린팅 된게 나와요. 여기 지금 안내에 보면요. 화면에 보면 노즐 검사. 그래서 좋음, 청소 필요 해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시는 뭐냐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선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 선 하나가 노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선이 끊어져 있으면 밑에처럼 끊어져 있으면 노즐이 막혔다는 말이에요. 하나쯤이야 좀 뭐 막혀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가 막히면 이미지에 가로줄이나 때에 따라서... 가로줄이 생기죠. 세로줄은 또 다른 이슈 때문에 생겨요. 어쨌거나 출력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로 아주 가는 실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노즐 하나도요. 모든 색깔이 다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 막힌 거가 구별이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조금 예민하거나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그 줄을 발견할 수 있고요. 단순히 줄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물결치듯이 색깔이 변화가 좀 다른 그런 형태의 밴드로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란색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여서 색깔의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잘 안 나타날 것 같지만 의외로 더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눈으로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출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프린터는 이상은 없어 보여요. 막힌 것들은 뭐 없이 잘 뚫려 있는 것 같은데요. 때에 따라서는 막혀 있는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프린터를 꺼놓게 되면은 좀 자주 막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전원을 내리게 되면 헤드가 놓여지는 위치가 뭐 좀 파킹하는 곳이라고 해야 되네요. 좀 한쪽 구석에 모여 있고요.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항상 프린트 할 수 있는 준비 단계의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주변 건조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할 수 있어서 전원을 일반적으로 켜놓고 쓰는 것들을 제조회사에선 권장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랫동안 방침하거나 혹은 전원을 켜놨거나 꺼놨거나 출력하기 전에는 항상 노즐 체크를 먼저 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줄이 막혔어요. 노즐이 막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막힌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여기 보면 청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소가 바로 이 노즐의 막힌 부분을 뚫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요. 헤드 청소가 시작이 돼요. 시작을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 프린터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뭔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노즐이 막혀 있는 것을 뚫기 위해서 잉크를 강제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막혀 있는 부분이 뚫리거든요. 잉크가 지나가면서 구멍을 뚫기도 하고요. 그 압력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건조해서 잉크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조차도 잉크가 공급되면서 원활히 나오게 되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헤드 청소를 하면 할수록 잉크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좀 가슴 아프지만 대부분의 경우 프린트를 하기 직전에 한번씩 노즐 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노즐 체크하는 것도 이제 결국엔 잉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잉크가 좀 아깝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을 좀 모아서 한번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포토용 프린터는 문서를 뽑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잉크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문서용 프린터는 따로 놔두고 뭐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거기서 뽑고요. 사진을 뽑을 때만 포토 프린터를 이용하는데 그때는 좀 출력할 것을 모아서 하루 저녁에 모아서요. 자 이제 출력을 해야겠다 싶으면 노즐 청소하고 헤드 정렬하고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여러 장을 뽑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노즐 체크하고 한 번만 헤드 정렬해서도 꽤 많은 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노즐 체크를 하면서 소비되는 잉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뽑다 보면 중간에 노즐 체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이나 습도가 상당히 낮을 경우에 보통 이제 안전한 작업 환경은 40% 이상의 습도를 요구하는데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20%까지도 크게 막히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종이가 파인아트 계열의 좀 거칠은 종이인데다가 그러니까 잉크를 많이 먹는 거죠. 그런 종이인데다가 겨울철이나 이럴 때 아주 건조할 때 사용하시다 보면 중간에 노즐이 막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땐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주고 또 막혀 있으면 노즐 청소, 헤드 청소를 해서 바로 최상의 조건으로 항상 뽑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잠깐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청소가 끝났어요. 청소가 끝났다고 화면에 떴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면 노즐검사 패턴을 인쇄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청소를 했는데 정말로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패턴을 출력합니다. 그때 지금 새로운 종이가 꽂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그런데 종이가 너무 아깝죠. 실제로 얘가 노즐 체크하는데 사용하는 공간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A4G를 이용해서 여기다 한번 뽑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돌려서 한번 뽑으면 요 밑에 한번 뽑을 수 있죠. 뒤집어서 한번 뽑으면 요 밑에 위아래를 뒤집으면 또 한번 그래서 총 4번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잘라요. 뭐 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가위로 쓰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잘라내고 한번 더 이쪽 면 이쪽 면 뽑으실 수 있죠. 그렇게 사용하시면요. 어 A4G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여러 번 노즐 체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쓰시고 보관하셨다 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패턴을 뽑아 보도록 하죠. 오ים 소금 자 이제 두번째 청소가 끝난 패턴이 나왔네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어 손이 끊어진 데 엄지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흐린 잉크들 있죠 노란색이나 혹은 라이트 라이트 그레이나 어 요런 것들은 잘 안보이니까 조금 밝은 곳에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노즐은 완벽하게 뚫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면 1차적인 준비는 끝난 거에요 그런데 요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헤드 정렬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헤드 정렬은 조금 개념이 낯설 수 있어요 노즐이 막혔다 라는 건 이해가 되죠 딱 막힌 거니까 그런데 헤드 정렬은 뭐냐 하면 어 이 프린터의 노즐은요 헤드가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진행하면서 일렬로 서 있는 노즐이 딱 딱 딱 딱 잉크를 정확히 뿌려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데 항상 물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그 잉크를 떨어뜨려야 되는 타이밍의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패턴이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즐이 막혔을 때는 가로 밴딩이나 가로에 그 선 이렇게 뭐죠 선이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줄이 갈 수 있다면 세로로 줄이 가는 경우에는 헤드 정렬이 안 맞아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헤드 정렬도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럼 헤드 정렬 한번 눌러볼까요 헤드 정렬도 마찬가지로요 종이에 패턴을 출력해서 확인합니다 때에 따라서 상위 모델이나 혹은 고급 프린터인 경우에는 자기가 출력해서 이 안에 달려있는 센서로 노즐 체크도 하고요 헤드 정렬도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엔트리 모델이라든지 혹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프린터들은요 그 정도까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눈으로 확인하고 패턴을 골라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정확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을 출력할 거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하고요 이제 인쇄를 해서 패턴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정렬 패턴은요 노즐 체크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얘는 노즐 전체가 한번씩 쫙 한번 그려지면 노즐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판단할 수 있지만 얘는 계속 반복적으로 뽑아내면서 그게 선이 일치하는지 그래서 세로 줄이 정확히 만들어지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기다려서 결과물을 보고요 그 결과물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돈结 Eh 아 고맙네 가사 제가CT함 ... ... ... ... ... 네, 다 나왔네요. 이런 형태의 패턴이 출력이 돼요. 뭔가 좀 복잡하죠? 많이 나왔어요. 보면은 이쪽에 세로 쪽으로 해서 1, 2, 3, 4, 5, 6, 7, 8, 9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9까지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얘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헤드의 타이밍을 계속 바꾸면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앞에 샵에 넘버가 있는 것들은 각각 얘가 실험한 테스트한 1번, 2번, 3번, 4번째 테스트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얘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 옵션이죠. 옵션을 한 번 한 거예요. 지금 컴퓨터 모니터에 보면요. 샵 1번은 5, 샵 2번은 5.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5번이라고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이 5번에 지금 다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요. 이 출력된 결과물을 보시고요. 이 박스 안에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 있는데요. 이 사각형을 자세히 보면 세로로 하얀 줄들이 나온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세로 줄이 없는 번호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밝은 곳에 가셔가지고요.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런 패턴이 있는데요. 이 패턴 중에서 어느 게 가장 근사한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줄이 없는 거 제가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4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정교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헷갈리실 때는요. 고민하지 말고요. 둘 중에 하나 딱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뽑아보고 그게 5번으로 갔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얘는 5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좀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시나 얘도 5번이고요. 쭉 보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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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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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번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4번으로 골랐고요. 두 번째는 5번, 세 번째는 4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번, 다섯 번째도 5번, 그리고 여섯 번째는 6번이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도 6번, 여덟 번째도 6번, 그리고 아홉 번째는 7번. 됐습니다. 그러면 마침 버튼을 누르시면 일단 헤드 정료는 끝나요. 어? 다 됐나요?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헤드 정료를 눌러서요. 꼭 프린팅을 해 보시고요. 프린트한 결과를 보시고 아까 뽑았던 여기에서 처럼 가운데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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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을 다 선택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헤드 정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자주 해주진 않으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노즐 체크를 한 3, 4번 했다고 그러면 헤드 정료는 그때 가서 한 번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번 파인 프린트, 결국 파이널 프린트를 할 때는 꼭 한 번씩 해 주시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가 다시 한번 나오는 동안이요. 저희 지금 맥으로 한번 봤는데요. 윈도우즈에서는 어디서 조정할 수 있고 어느 메뉴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윈도우 10을 준비했어요. 얼마 전에 출시돼서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10에서는요. 여기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설정 메뉴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설정에서 보시면 장치, 블루투스, 프린터, 마우스 메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프린터가 여기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못 고르시고요. 밑에 보시면 관련 설정에서 장치 및 프린터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장치 및 프린터를 누르시면 좀 낯익은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윈도우 7을 써보신 분들은 이 화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치 리스트들이 쭉 보이는데요. 이 프린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밑에 보시면 인쇄 기본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인쇄 기본 설정이라는 게 바로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제공한 설정도 할 수 있고 드라이버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틸리티 안에 노즐 체크나 헤드 정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현재 설정에 대한 내용과 주 메뉴에서 설정 값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위의 탭 부분을 보시면 레이아웃, 그 다음에 유틸리티 바로 이 유틸리티 안에 노즐 검사, 헤드 청소, 헤드 정렬 이 메뉴가 존재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어떤 프린터든지요. 바로 이 세 가지. 잉크젯 프린터라면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동으로 하는 프린터도 있고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출력해서 자기가 안에 달린 센서로 체크해가지고 뚫어주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기능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잉크젯 프린터의 기본적인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헤드 정렬 그 출력물이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죠. 이제 나왔네요. 나온 거를 보시고요.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느 게 가장 세로줄이 없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잘 되어 있다면 아마도 모두 다 5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세히 좀 보면요. 네 5번, 1번도 5번. 네 5번은 다 맞아 있네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하셔서 어느 게 가장 세로줄이 없는지를 보시고요. 이상 없이 5번으로 다 되어 있다면 여기서 헤드 정렬을 마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요. 수정하셔서 다시 헤드 정렬표에다가 집어넣고 마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헤드 정렬의 전부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단계별로 설명도 나오고 다 되고요. 아 좀 귀찮다. 컴퓨터 켤 시간도 없고 프린터를 이용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프린터 메뉴에서 이 노즐 청소, 헤드 정렬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에서 옵션을 직접 조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에요. 그래서 모든 프린팅을 진행할 때 최종적인 결과물,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걸 뽑아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거고 액자도 만들거고 나의 마지막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만들겠다 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제일 먼저 하실건 바로 노즐 체크와 노즐 청소, 그리고 헤드 정렬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팅을 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하나 세팅을 하면서 정확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